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기획이 발단이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셔야겠죠. 그런데 왜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철저히 수사하죠.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철저적 정당성에 대해서 뚜렷한 발음은 안 하신 걸로 끝에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철저적 정당성 중요합니다. 본 후보자,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사건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왜 이것이 미란다의 원칙이 미란다가 성인군자였습니까? 법 앞에서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은 왜 이 사건이어야 됩니까? 아니, 이 사건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고보자님, 그 사건이라든지 그럼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되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이 사건의 여야를 넘어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수사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수처장 후보자는 계속 반복해서 답합니다. 네, 정당성 없다. 헌법정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는 불법성에 대한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폐 조작도 시도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범죄 혐의자들이 지금도 불법 출금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사건 내사 번호를 가짜로 기재해서 위조 출국금지 서류를 통해서 출국을 막은 행위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장 후보자도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법과대학을 다닐 때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축입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절차적 정당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정당성이 결여된 거죠? 우리 조수진 의원님 네,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는 데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아니, 후보자님 많이 거치셨잖아요, 청문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넓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다 후보자님,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거는 불가피한 사정을 운운해서는 안 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여러 사실관계를 몽땅 그려서 죄명으로 표시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언론 보도가 굉장히 상세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거 불가피한 사정 운운하면 스스로 범죄 집단의 일각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로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의원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다면 공수처장 후보자가 잘못했네요, 그렇죠? 네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헌법정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잘못한 거네요? 공수처장께서, 김진욱 처장께서 아까 우리 조수진 의원님이 열거했던 녹취록에도 밑줄 쫓은 부분 아닌 부분에서 조금 다른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이 전반적인 상황 지금 언론 보도에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진상 지시 규명 그러니까 진상은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소시오 그런 거 구해받지 말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이후 현재 법무자관인 이용구 법무실장과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기획이 발단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셔야겠죠? 그런데 왜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당연히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철저히 수사하죠. 자,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뚜렷한 발음은 안 하신 걸로 그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 절차적 정당성 중요합니다. 본 후보자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사건을 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후보자님 왜 이것이 후보자님 미란다의 원칙에서 미란다가 미란다가 성인군자였습니까? 법 앞에서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은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이어야 됩니까? 아니, 이 사건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후보자님 그 사건이라든지 그럼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까? 이 사건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후보자 아들 13살 때 대치동 세대주 이 사건 언론 보도 통해가지고 좀 들으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사례를 제가 하나 들을게요. 한 공직 후보자가 초등학생 아이의 주소지를 후보자와 함께 옮기지 않고 자녀만 따로 뒀습니다. 이거 위장전입입니까? 아닙니까? 제 아들은 위장전입 아닙니다. 위장전입이라 함은 새로운 주소로 살지도 않으면서 옮기는 것이 위장전입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는 후보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바로 김대지 국세청장은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김대지 국세청장 사례를 질의한 것입니다.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총선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요.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3살 아들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에서 아이를 돌본 것이죠. 돌봤죠? 조수진 의원님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5학년, 6학년을 다녔던 대곡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불과 4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있었던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 안에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후보자님 후보자가 대전으로 이사를 했어요. 왜? 대전에서 출마를 하니까. 그런데 부인이 주민등록지를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남겨진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조수진 의원님, 비례대표 의원 아니십니까? 아, 저기 그 지역구에서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제가 답변드릴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죠?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인께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주민등록지만 옮겨왔다면 번호는 이 장롱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지 조수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아예 이렇게 지금 논란이 상당하고 우리가 참작해야 될 사유가 많으면 주민등록법을 아예 그냥 부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첨어에서 주의한 것 의사님 박범계 후보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미처 못하신 거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가 본인을 포함해서 그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를 두지 않은 후보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건 역시 아무런 요건이나 아무런 요구가 없는 겁니다. 즉 굳이 위장전입 선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업을 딱 4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은 서울에서 졸업을 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내 역시 제 아내 역시 네.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아내 역시 저를 따라와서 같이 주민등록을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제 아내는 저를 참 돌본다는 표현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주민등록을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 요구는 아니지만 실체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주소를 이전했던 거고 함께 살다가 물론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큰아이 졸업을 하면서 일가족이 다 대전에 아파트 전세를 얻어가지고 함께 살게 된 것이 전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5분에 저희가 회의를 시작했는데 2시간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